안녕히 계십니다, 연계장님. 소수세원이 생기기 전에는 여기에 숙수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그 절이 없어진 자리에 소수세원이 들어선 것 같아요. 아니, 학교 다녔다 공부도 못했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경자바위와 치유산. 여기도 500년. 이 은행나무도 500년이네요. 그렇죠. 하하하. 그러면 앞이로 앉아? 다리 아파서 여기가 하나, 여기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성리학을 들여오신 안양선생님을 비롯해서 여기에 소수성원을 처음으로 만드신 주세봉선생님 그리고 이쪽에 보면 주세봉선생님 이덕형, 한음이덕형 여기는 서인계열이거든요 이쪽은 허목, 남인계열이에요 유명한 성리학자 주자는 성리학 그러니까 중국의 성리학의 시조라고 말해요 저는 성리학이 주아도 매일 나설형 새를 애매한 서인아 새를 애매한 서인아 샤오 자신의 정한 우리 신발 아르 아이돌 엄마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진짜 미운 물입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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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연구를 많이 하셨어? 진짜 응 응 응 응 응 응 선비처럼 있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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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탈 수신제가 수신제가 선비초네요 선비들이 진짜 선비들이네요 대감님 너무 멋있네요 꽃마차 좀 타야지 네? 꽃마차 좀 타야죠 연출을 시켜야 돼 연출을 꽃을 봐야지 왜 날 쳐다봐 하나, 둘 어머 여기 사람이 들어있어? 우와 대순의 정서 순서대로 앉는 거야 땀 내면 말은 있어요 이게? 이거는 얼마 안 됐다고 네 민간지 얘기도 해 중국의 누굴 만드니까 중국의 누굴 만드니까? 중국의 누굴 만드니까? 중국의 누굴 만드니까? 중국의 누굴 만드니까? 아 그러네 그랬어 이 새끼도 안 돼? 이 새끼도 안 돼? 이 새끼가 우리한테 미쳤다 아 예 근데 이 새끼들이 이 나비가 몇백이든지 몰라 그리고 모짜렐라